변비가 심할 때 먹으면 좋은 식품을 소개한다. 누구나 변비가 심할 때가 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심해진다. 변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3. 밀가루와 지방으로 가득 찬 식단 섬유질 섭취 부족 물 섭취 부족 규칙적인 운동 부족 특정 약 복용 딱딱한 대변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지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장내 가스와 경련 복부와 황문 부위에 느껴지는 지속적 통증스 스트레스 변비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변비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장애 신경의 손 상대와 대변의 이동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 글에서는 변비가 심할 때 먹으면 좋은 식품을 소개한다. 변비가 심할 때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챙겨 먹어보자. 변비가 심할 때 먹으면 좋은 식품일. 토마토 토마토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가 가능하다. 변비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의 레시피를 추천한다. 재료 토마토 4개 설탕 2 테이블스푼 물사컵 만드는 법 토마토의 껍질을 벗겨다진다. 냄비에 넣고 위에 설탕을 뿌린다. 물을 넣은 뒤 45분간 익힌다. 자주자주 저어주자. 불을 끄고 식힌 뒤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다. 마시는 법 최소 3일. 연속으로 아침에 찬 상태로 마시자. 2. 자두 자두에는 항산화물질, 칼륨, 철분. 비타민 A가 풍부해 천연지사제 역할을 한다. 4일간 아침에 자두 1컵을 먹자. 장 운동을 활발히 만들 뿐 아니라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3. 꿀. 꿀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 특히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뛰어나다. 재료 물 1컵 100% 꿀 1 테이블스푼 만드는 법 냄비에 물을 부어 1, 0분간 끓인다. 그 후 불을 끄고 꿀을 넣는다. 7분간 식힌 뒤 따뜻할 때 마시자. 7분간 식힌 법 1주일간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잔, 일어나서 한 잔을 마신다. 4. 올리브 오일과 레몬 오일 재료들은 환상적인 자연의 지사제다. 장 운동을 개선할 뿐 아니라 변비를 빠른 실내에 해결해준다. 재료 1, 2개의 레몬으로 낸즙 올리브 오일 1 테이블스푼 물 1컵 만드는 법 레몬의 즙을 짠 뒤 채로 꺼른다. 물과 레, 몬즙을 냄비에 넣고 5분간 끓인다. 그 후 올리브 오일을 넣고 실온이 될 때까지 식힌다. 마시는 법 5일간 매일 아침에 마시자. 5. 귀리와 요거트 귀리는 무기질? 탄수화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한 시리얼이다. 비만과 폴레스테롤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변비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완화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동시에 요거트는 장, 내 세균 총의 활동을 촉진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시키며 변비를 없애준다. 재료 귀리, 5톤 천연 요거트 2컵 만드는 법 귀리 플레이크와 요거트를 섞는다. 20분간 둔다. 하루 내내 조금씩 먹는다. 6. 아마시 아마시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지방상과 섬유소가 풍부해서 변비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재료 아마시 1톤 물 1컵 만드는 법 우선 아마시를 씻는다. 컵에 넣어 물에 3시간을 불린다. 잠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신다. 7. 밀기울 밀기울은 철분과 섬유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라 천연지사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 또한 변비를 물리치고 장기능을 개선한다. 재료 밀기울 3톤 우유 1컵 내가 좋아하는 씨앗 4톤 만드는 법 밀기울을 우, 위에 넣고 10분간 불린다. 그 후 씨앗을 넣는다. 마시는 법 최소 5일간 아침에 마시자. 마시는 법 최소 5일간 아침에 마시자.